크루즈 폐기 반입으로 인한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었었습니다. 크루즈가 들어오긴 했는데 관광객은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 폐기물을 하약하는 그러기 위해서 그런 기왕을 하는 건데 어릴 때 그 사랑의 유람선이라는 드라마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이긴 한데 굉장히 낭만적으로만 봤었는데 거기서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면세점과 단체 관광객 매장만 호황을 누릴 뿐 서민 경제 그리고 동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그런 점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악취, 악취, 표선 양동장입니다. 해당 양동장 증설 신축허가 반대 대책위원회가 꾸려졌는데요. 서귀포시의 양동장 확장 증설 신축허가를 불허하라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해당 양동장 대표가 왜 웃으십니까?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양동장. 오늘 키워드 뉴스 마지막은 양동장 이야기였었고요. 키워드 뉴스 시간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크루즈 쓰레기 대책은? 크루즈 선박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크루즈가 크루즈함들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크루즈 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객도 지금 들어왔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이번 달 들어서 크루즈가 제주항과 강정민군 복합항에 들어왔습니다. 기양했습니다. 지금 멈췄던 코로나19 때문에 멈췄던 크루즈 관광이 지금 본격화되는 모양새죠? 네, 제주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강정민군 복합항에 크루즈가 들어오니까 오영훈 제주지사가 직접 가서 선장을 만나서 기념 선물도 주고 그랬습니다. 반가운 거죠? 굉장히 오랜만에 선박이 들어왔으니까. 네, 그런 모습입니다. 자치경찰 기마대까지 투입됐다고 그러던데요? 네, 자치경찰 기마대까지 나서서 크루즈 관광객들을 위한 볼거리를 가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크루즈 선사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자치경찰 기마대가 그런 홍보용인가? 그런 생각도 일부도 들기도 합니다. 본래 목적은 무엇일까?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그런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뭐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까지 크루즈에 공을 들이는 걸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가장 먼저 어떤 질적 관광이 무언가에 대해서 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질적 관광. 네, 제주도 행정당국에서는 질적 관광. 그러니까 질적 관광이라는 게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동안 너무 양적 위주로 간다라는 관광이 그런 지적이 많았으니까. 네, 경제 부가 가치를 높이는 관광을 질적 관광이라 보고 있고 또 환경단체나 시민사회 쪽에서는 좀 휴식을 좀 제대로 취하고 환경에 피해가 안 가는 관광. 그런 관광을 질적 관광이라 보고 있는데 크루즈에 왜 이렇게 제주도 행정당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일까? 지금 현재 그런 크루즈 관광 인프라에 돈을 많이 쏟아 부었거든요. 이것도 질적 관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관광이다 보고 있는 건데 강정 민군 복합항만 보더라도 해군기지 반대 여론을 뒤집기 위해서. 그저는 그냥 해군기지니까 뒤집기 위해서 크루즈도 드러낼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했습니다. 복합미양이라고. 네, 그러면서 민군 복합미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크루즈가 들어오면 신선한 물도 공급해야 하고요. 또 크루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배출해 줘야 합니다. 이것저것 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민군 복합항 서부 방파제 쪽에 그런 인프라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강정 민군 복합미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마는 얼마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해군기지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복합항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할 정도로 건설되고 나서 지난해까지 크루즈 들어왔던 게 딱 두 척이었던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시설들 인프라 구축을 했던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놓은 시설들이 그냥 놀게 되었던 거죠. 관리비만 계속 들어가게 되었던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크루즈가 제대로 가동되어야만 그동안 투입한 막대한 예산에 대한 말하자면 본전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신항만 건설 사업도 크루즈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대형 크루즈 4척 이상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구상 중입니다. 그러면서 초대형 항만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엄청난 토목 사업을 추진하려면 크루즈 활성화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 계산이 있는 거죠. 경제 활성화 즉 고가의 질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다르다고 했지만 어쨌거나 고급 가치 산업이라는 계산 하에 이런 투자를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크루즈 관광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적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마는. 네, 이렇게 다시 크루즈 관광이 재개가 됐는데 그러면 제주도는 그 전에 크루즈 관광으로 인한 제주도민에게 미친 부작용들, 부정적인 영향들을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주도가 그런 대책들은 잘 마련하고 있을지 그런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크루즈 관광 활성화로 인한 부작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면요. 먼저 크루즈가 들어오면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거든요. 그렇죠. 차 갖고 오는 게 아니니까. 네, 단시간에 또 이동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줄지어서 이동하고 주정차하는 전세버스들이 교통 혼잡을 유발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부 면세점들, 특히 신제주 일대의 면세점 근처에 교통 혼잡이 대표적인데요. 길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쪽 편을 전세버스들로 가득 채워졌었죠. 한쪽 편이. 그 장면 기억이 나는데 주차장이 마땅치 않은 부분도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면세점은 호황이었습니다. 크루즈 관광객들이 기본적으로 연세가 좀 있는 편이에요. 여유가 또 있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 그런 면세점 쇼핑에 관심이 많이 갈 거고 그런 구입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면세점을 비롯해서 단체 관광객들을 모객하는 매장들은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세점과 단체 관광객 매장만 호황을 누릴 뿐 서민 경제 그리고 동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그런 점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제주 도민들 전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면세점에만 말하자면 떡보물이 떨어진다. 그런 지적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전통시장에도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지적을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적극적으로 서귀포 메일올레시장을 방문하도록 추진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귀포 메일올레시장의 주요 생산품들, 주요 품목들이 생선, 채소, 과일 등 신선 식품들이거든요. 크루즈 관광객들은 그것들을 구매하는데 관심이 있을까 들여다볼 부분이고요. 와서 어떤 생선을 사지는 않을 거거든요. 크루즈에 돌아가서 생선구이를 해 먹을 일도 없을 거고요. 매일 이 서귀포 메일올레시장을 매일 이용하는 서귀포 시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불편 요소가 오히려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좀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요. 복합적으로 좀 들여다볼 부분이라고 여겨지고요. 시장이 관광객을 위한 상품에만 초점을 또 맞추게 되면 주민들의 먹거리는 또 좀 뒤로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 시민 불편과 함께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되겠느냐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신 건데 이번에 뉴스 보니까 많이들 가서 뉴스 리포터문을 만들어 왔던데 관광객들 내려서 딸기도 먹고 제주산 딸기도 먹고 이것저것 먹고 그러던데요. 많이 해야 이렇게 일부 먹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줄지어서 관광객들이 수백 명 단위로 이동을 할 때에 지역 주민들이 이용 편의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할 거고요. 앞으로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그 지역에서 어떤 당장 사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생선이나 식자재보다 당장 사 먹을 수 있는 어떤 꼬치류들 그런 것들로 매장이 또 구성이 되기도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용 대비 수익 시민들 입장에서 이것도 사실 뭐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아니 그 관광객들 내려서 자리돔 먹고 자리돔에 반해서 그 나라까지 가서 자리돔 또 수입해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한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가 안 되는 겁니까? 굉장히 불순한 생각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는데요. 네.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자. 얘기 넘겨서 크루즈 선바에서 나오는 폐기물 문제도 항상 좀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네. 크루즈 관광이 제주도에 미치는 대표적인 부작용 중 또 하나입니다. 크루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제주도는 현재 가뜩이나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거든요. 쓰레기 문제요. 네. 크루즈에서 이 쓰레기들을 또 제주도에 남기고 갑니다. 크루즈가 어떤 항해에 기항할 때에 관광객만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관리 운영적인 측면에서 또 이렇게 기항을 하기도 합니다. 신선한 물도 공급받고 또 쓰레기도 버리는 목적도 있습니다. 크루즈의 관리 운영 측면에서 공급받을 것을 공급받고 그다음에 당연히 쓰레기가 나올 것이고 폐수도 나올 거니까 배출할 건 다 배출하고 간다. 네. 그런 어떤 운영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항지에 얼마간의 비용을 또 지출하거든요. 네. 그런데 도내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했던 지난 2016년 9월에 크루즈 폐기 반입으로 인한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었었습니다. 크루즈가 들어오긴 했는데 관광객은 내리지 않았거든요. 아. 기억납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거죠. 물 같은 거 공급받고 또 어떤 식자재 공급받고 폐기물을 하역하는 그러기 위해서 그런 기항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관광도 안 하고 폐기물만 버리고 떠난다면서 논란이 일었고 환경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러면서 크루즈 폐기물 반입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앞에 가서 환영한다고 해서 꽹과리도 치고 이렇게 다 했었는데 정작 관광객들은 선 내에서 손만 흔들고 내리지는 않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냥 그러고 간 게 아니라 폐기물을 버리고 갔군요. 이번에도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궁금해서 제주도 해양산업과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또 어떻게 이제 대책을 세웠을까. 해양산업과 관계자는 이달 들어서 제주도에 들어온 크루즈들에서 폐기물은 쓰레기들은 하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 세척인가 지금 네척이 들어왔는데요. 2016년에 밝힌 대로 쓰레기를 제주에 버리고 가지 않는구나. 이게 원칙이 유지가 되고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좀 의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각용 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의 하역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해양산업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크루즈선사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하역이 가능한 내용은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있는 쓰레기 그러니까 소각용 폐기물 그리고 재활용 폐기물 정도만 하역하고 다른 폐기물은 하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해양산업과 관계자가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립용 폐기물만 받지 않고 사실상 다른 폐기물은 다 받게 된다.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에 좀 논란이 되니 폐기물 반입 전면 중단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일부 후퇴한 모양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문제가 제기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네. 지금도 사실 해소는 안 된 상황인데.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면요. 아직도 엄청난 규모의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소각용 처리 소각시설에서 처리를 해야 할 쓰레기인데 처리가 안 되니까 포장을 해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놨었는데요. 정말 산더미입니다. 가보면. 소각장을 계속 돌려도 몇 년간 걸리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크루즈에서 소각용 쓰레기를 다시 받도록 한다. 쓰레기 정책이 후퇴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제주 관광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제주도가 사실 지금은 이제 잠시 들러가는 기향지이지만 크루즈 모항도 꿈꾸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크루즈 물공급 쓰레기 처리 문제도 그런 쓰레기 처리 인프라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렇죠. 원활해야죠. 네. 그런데 제주도는 제주도를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위치에 나서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주도를 출도착으로 하는 모항 개념이 제주도를 출도착 경유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는 그런 모항으로 꿈꾸고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 그리고 음식 등의 선용품을 제공하는 인프라와 함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역시 요구가 됩니다. 쓰레기는 다른 데 가서 다 버리고 오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항으로서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데 크루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꽤 된다면서요. 네.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폐기물을 발생합니다. 발생시킵니다. 그 크루즈 문제를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이 도출한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크루즈 산업이 유발하는 폐기물의 양이 전 세계 모든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25%를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이렇게 많은 폐기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결국 크루즈로 돈을 버는 선사 그리고 모항 그리고 크루즈를 수용하면서 기약류등을 받는 항구도시들이 분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어릴 때 그 사랑의 유람선이라는 드라마 있었습니다. 옛날에 꽤 오래전이긴 한데 굉장히 낭만적으로만 봤었는데 거기서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였었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모항에 대한 꿈이 지금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여기서 키워드 첫 번째 건 좀 마무리해도 될까요? 시간 관계상?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악취 악취 표선 양돈장입니다. 리듬을 좀 준 것 같긴 한데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악취 악취 표선 양돈장입니다. 이거 저 뉴스 나왔던 거 기억에 납니다. 이런 말씀 한 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보도하기가 까다로운 뉴스 윤상범 아나운서는 어떤 종류의 뉴스들이 있을까요? 제주도에서 나온 뉴스는 다 까다롭습니다. 저는 한 번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냄새 관련 뉴스는 또 아닐까 그런 것입니다. 심한 악취 그런 심한 악취를 영상이나 소리로는 또 전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문자로부터 전달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화면에서 좀 악취까지 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생기면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악취 문제 전달이 제대로 쉽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서 관심이 많이 모아지기도 어려운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악취로 인해서 고통받는 대표적인 사안들을 꼽자면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하수처리장 그리고 오늘 전해드릴 양돈 축사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양돈 축사 악취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제대로 개선이 안 이루어진 곳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죠? 네. 제주 양돈의 어떤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 금학리 쪽이지 않습니까? 금학리 주민들이 아직까지 양돈 악취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악취 저감 시설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기는 하지만 그리고 설치도 합니다. 하지만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제대로 해소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귀포시 표선면의 지역 주민들이 양돈 악취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 지역의 양돈 사업장이 한 곳이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양돈 농가에서 심한 악취가 풍겨오고 있는데 증축을 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대책위원회도 꾸려졌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양돈장 증설 신축 허가 반대대책위원회가 꾸려졌는데요. 이 양돈장 증축 반대 위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의 양돈장 확장 증설 신축 허가를 불화하라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양돈장. 네. 발음 어렵네요. 새로 지으려는 축사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대책위에 따르면 해당 양돈장 대표가 확장 건축 허가 신청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했는데 왜 웃으십니까?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양돈장. 네. 업체가 신축 허가 신청한 건물은 지상 2층의 2동 규모입니다. 연면적이 4524제곱미터 규모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돼지 7천여 마리를 추가적으로 기를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규모가 꽤 큰데 그럼 현재 행정처리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귀포시는 현재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심의 중인 단계라고 하는데요. 업체 측에 악취저감 보완대책 방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악취저감시설이라는 게 양돈 농가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중축을 하려는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려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신축 반대를 표명하는 주민 가시리 세화리 그리고 표선이 쪽의 주민들 329명의 의견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했고요. 그리고 세화 1, 2마을회와 대책위는 서귀포시장과 면담을 통해서 신축 허가 불허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양돈 산업 문제도 있지만 또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도 있으니까 이거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도 되는 거잖아요. 네. 대책위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대책위는 어제 제주도의회에 제주도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밀집 주거지 반경 1km 이내에 양돈시설 증축 신축을 원천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밀집 주거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 또 그런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따르기도 할 거고요. 양돈 농가로부터도 좀 여러 가지 목소리도 의견도 들어야 할 텐데요. 그걸 무취업해야 하는 건 지역 전가에서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번에 증축하려는 양돈장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까? 해당 양돈장 인근 1km 범위 내외에 거주하는 주민이 400여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길게는 20년 동안 양돈 악취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대책위에서 이번 양돈장 증축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마을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지역의 공통의 문제다.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적 제도로는 증축 허가를 불허할 명분이 없는 겁니까? 네네.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악취와 소음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쪽의 말이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 좀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도 한번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표선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 전역에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네. 오늘 키워드 뉴스 마지막은 양돈장 이야기였었고요.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